네, 저희가 개편을 맞아서 여기도 이슈 새로운 얼굴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오늘부터 여기도 이슈를 전담해서 맡아주실 분입니다. 황두영 작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두영입니다. 앞으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네, 성추행 피해자의 태도가 피해자답지 않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단하라며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기 완성을 한 거네요? 네. 피해자 70대 A씨는 2019년 1월 채팅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1심은 A씨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태도가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한마디로 피해자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70대 A씨는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피해자다움이 쟁점이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다움이란 성폭력 피해자라면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형적인 반응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온 힘을 다해 저항해야 한다거나 가해자의 집이나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가진 않았을 것이라든가 사건 후에 공포에 빠져서 가해자를 절대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등의 반응을 말합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 없이 모텔에 들어갔고 모텔에서 나올 때 가해자의 차를 탄 점이 피해자답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른 사유로 고소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다른 사유로 고소를 했을 것이다. 추정을 거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 추정의 근거가 피해자답지 못했다. 그런데 아무튼 대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파기를 한 거잖아요. 어떤 판단인 겁니까 대법원은 모텔에 따라 들어간 건 나이가 많은 가해자가 춥다며 모텔에 들어가자고 졸랐기 때문이고 가해자의 차에 탄 것은 극도로 당황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태, 사건이 벌어질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대처 능력 등에 따라서 피해자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사람마다 결국은 또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의 감정상태라든지 방어상태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에서 특히 지능이 조금 낮은 피해자였다. 그런 것도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튼 피해자다움, 일반적인 어떤 일률적인 기준을 가지고 피해자다움이 있었으니까 유죄고 없었으면 무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대법원이 지금 판단은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런 판단이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면서요. 대법원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다움에 입각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고요. 그런데 아직 하급심에서는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던 기존 관례에 따른 판결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이미 대법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 바가 있는데 하급심에서는 또다시 피해자다움을 들먹였다. 그러면 결국 일선 법관 사이에서 인식 개선이 완전히 그리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네, 대법원에서는 이미 판례를 만들어놨는데도 하급심에서는 이게 캐캐무근 논리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습니다. 법원의 인식 개선이 그만큼 폭넓지 않다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겠죠. 저는 이번 신당역 살인사건도 넓게 보면 같은 논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전에 신청했었지만 법원이 기각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뻔한 기각사유를 그때 들었었는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내 동선을 알 수 있었다는 점 등 구체적인 요소를 주목하지 않은 것이죠. 스토킹 사건을 강력사건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범죄로 봤다면 이렇게 관성적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결국 두 사건 모두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여성들이 처한 다양한 맥락들을 살피는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다. 이런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지금 송란희 한국 여성이저나 성인 대표하고 인터뷰 때 잠깐 그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스토킹 범죄의 경우에는 보통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데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다면 그 다음에 뒤늦게 밝혀졌긴 했지만 또 동정범죄가 그 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 정도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럼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세세하게 들여다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그래서 구속영장 기각. 이렇게 했다면 결국은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추정이 가능한 거 아니냐는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얘기는 이런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일선 법관들이 얼마나 예민하게 감수성을 가지고 세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지금 얘기로 연결이 되는 거네요. 지금 그 점을 지적을 하시는 거죠. 판사들이 아직도 이런 남성평양적인 시각이 많아서 억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성범죄 관련해서 국민적 상심과는 동떨어진 판결이 종종 나오고 이럴 때마다 법관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같은 경우도 그 같은 맥락에서 판사의 판단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좀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스토킹 범죄가 여성들에게 굉장히 극심한 공포를 주고 그 공포가 나는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처럼 극심한 피해로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 또 둘 사이의 관계에서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었다. 그런 점들을 판단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토킹 같은 경우는 최초에 법에 명시된 걸 보면 경범죄로 봤잖아요. 네. 그렇죠. 벌금 8만 원인가 그랬죠. 그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봤는가 이것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래도 법은 바뀌었는데 오히려 법관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앞으로 좀 맹활의 기대를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